네, 이제 저희가 한국맨들 무대가 계속 지낸, 계속 지낸 그 나머지 한 곡이 뭘까요? 뭘까요? 맞추일까요, 여러분? 네! 지금 약간 관객분들 환호도 너무 좋고 너무 호응을 많이 해줘서 지금 약간 어지러질할 정도예요 보시면 무대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있어서 자꾸 몸이 이쪽으로 네, 그럼 아추 들려드릴까요? 네, 여러분 그럼 저희는 아추 들려드리고 갈 테니까 남은 축제 재밌게 즐기세요 아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비화의 비화의 님 오신대요 정원이 비화 기뻐 내 학교 사랑해요 기뻐 내 학교 사랑해요 네! 워! 아직 우린 잘 못하지만 나 약속하고 있어요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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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eet! 너도 간지러워 숨기고 죽기로 아주 내 맘에 콧가루가 빠다니라 널 위해서 해주고 너희들 잊지마다 나의 마음이 내 사랑이 더해서만 숨기기 힘들어 다저녁에 깨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난 생겼어 어쩔다 미쳐나기 해도 더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랑이 난 지쳐 보이려면 내가 느낄 수 있어 혹시 네가 필요했던 거기 있어줄게 넌 내 맘 모르지 않죠 널 보면 재채기가 나을 것 같아 너만 너만 해주고 얘기하지 않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숨기가 힘들어 아주 내 맘에 콧가루가 빠다니라 너희들 잊지마다 널 위해서 해주고 널 높아지도 더 높아진 것 같아 널 보면 재채기가 나을 것 같아 너만 보면 해 주고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아주 내 맘에 콧가루가 떠다니라 널 위해서 해주고 일기를 잊지마 나의 마음이 내 사랑이 더 없어도 난 흥행이 있도록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